육안으로 나를 보니까 사기꾼이지 아니 우유를 안 섞게 하니까 사기꾼 아니야. 여러분이 육안으로 우유를 볼 수 있나? 못 봐요 여러분들. 이게 왜 안 섞는지. 우유가 안 섞으려면 우유 안에 무한한 에너지가 계속 작동을 해줘야 돼. 무슨 말이냐면 우유가 안 섞으려면 아인슈타인이 만들었지. 이게 작동이 돼야 에너지 보존 에너지 법칙이야. 이게 우유가 안 섞는 거야. 근데 여기는 씨는 움직이는 거야. 맞아. 이거는 물질이고 물질이 살아있는 세포는 들어가 보면 원산은 전자가 움직여 안 움직여. 계속 움직이는데 이게 배터리가 있어야 움직여. 영양소를 계속 먹어줘야 돼. 이불은 먹어줘야 세포가 움직이지. 이불은 안 먹어주면 이는 MC. 이 씨가 없어져버려. 씨가 없어지면 이게 세포가 죽어버리는 거야. 그럼 냄새가 나. 썩어버려. 썩는 거야. 그게 특징이야. 그러면 우유는 이 씨가 움직이나 움직이나. 냉장고에 넣어놨을 때 어느 정도 괜찮아. 바깥 상온에서는 한 2, 3일이면 썩어버려. 그래 안 그래. 왜? 영양이 공급이 안 됩니다. 씨가 안 움직여. 이게 에너지야. 에너지는 이 씨가 움직일 때 에너지가 있는 거야. 그럼 우유가 왜 섞냐. 에너지가 고갈되기 때문에. 고갈되기 때문에. 이게 왜 섞냐. 꽃잎이 왜 떨어지냐. 에너지가 가을이 되니까 전자가 중질해버린 거야. 온도 때문에. 그러면 잔디도 죽어버려. 다 죽지 않아. 그래. 그런데 뿌리는 살아있는데 그건 헐게 해서 전자를 얻어. 그러면 이파리들은 주욱 떨어져서 나무가 살아. 나무가 먹을 게 없는 거야. 집이 가난하니까 나무 이파리들이 어머 이제 가을이네. 우리는 가야 되겠네. 왜? 가지라도 살려야지. 이러고 그 이파리들이 죽어주는 거야. 하나하나. 왜? 가지를 살려주기 위해서. 가지가 계속 영양분을 달라고 그러면 지도 죽고 나무도 죽고 잎도 죽어요. 다 죽으니까 이파리가 미리 그래. 니라도 살아야지. 그래. 남겨놓고 이파리들은 사라져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걸음을 해줘. 또 내려가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거야. 이제 이해하지? 그러니까 나무도 자기 자신을 죽여가면서 생존하는 거야. 이제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거 어때? 계속 움직이는 게 있나? 우유를 가만 놔두면 전자가 계속 움직일까? 못 움직여. 우리 몸도 음식이 안 들어가면 전자가 스톱이 돼. 그리고 그냥 비실비실하다가 헛게 보이다가 가버려요. 굶기면 그렇게 죽어요. 애들도. 이거는 뭡니까? 에너지 때문이야. 에너지를 만들어주니까. 그런데 우유를 수천억 년 놔둬도 안 섞는 이유는 살아있어. 우유가. 이거 왜 그럴까? 무한대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 이것이 이 이꼬르 무한대가 되는 거야. 그지? 이꼬르가 무한대가 됐지? 이 무한대가 되는데 이꼬르 곱하기 무한대는 허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에너지는 영원히 움직이지? 영원히 움직이는 무한대 에너지로 바뀌어. 알겠죠? 저 무한대 에너지가 허경영이가 곱해지니까 무한대 에너지가 되는 거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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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허경영이에서 내 얼굴을 곱해도 돼. 그럼 이게 신인이 맞나 안 맞나? 만약에 내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내가 신인이다. 이러면 누가 믿어줄까?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까? 말고 여러분들이 나를 처음 볼 때 나를 처음 볼 때 내가 누구다 이러면 믿어줄까? 우리나라의 헌법 우리나라의 헌법 20초 1항이야. 20초 1항에 무슨 자유가 있어? 종교에 자유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종교에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내가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맞나 안 맞나? 법에 걸리나 안 걸리나? 법에 안 걸리나. 누구나 종교를 만들 수 있어? 그 종교에 자유가 있어? 내가 천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은 몇 천명이야? 그런데 내 것이 그 사람의 이름이 우유를 만들 안 쓰게 하나?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계신 조상들을 천도를 막 이리 보내고 천국 보내고 이렇게 하나? 그 사람이 광채를 넣어줘가지고 축복을 줘가지고 죽는 사람을 살리나? 그런 능력을 주나? 말로만 내가 예수다. 뭐 이러지요? 그런데 신인이 그러나? 신인은 정표를 다 보여줘. 맞아? 맞아? 어? 아니 헌법에 종교에 자유가 있다 해서 너도 나도 종교를 만들어 놓고 전부 자기가 뭐 제 예수 제 이름 예수다 뭐다 뭐 자기가 뭐 강상재다 막 이러는데 그거 증거가 없어요. 네. 없어요. 신인의 이름은 테스트를 해보면 물질이든 수박이든 호박이든 돼지든 모든 고기든 이 세상에 쇠든 돌멩이든 신인의 이름이 들어가면 바뀌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렇죠? 아니 내가 여러분한테 축복을 주고 가면 옷을 잡으면 손이 떨어지나? 여러분 이름 부르면 떨어지나? 여러분 집이 떨어지나? 집에 있는 젓가락 숟가락 다 떨어지나? 묘짜리 떨어지나? 무한대 에너지가 0초만에 1초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은행 비밀번호까지도 핸드폰 번호 핸드폰 심지어 눈에 안 보이는 거 자기의 특허권 자기의 무슨 저작권 모든 번호의 시리즈에 다 에너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손 떨어질까? 안 떨어지나? 기신같지 알아 다 에너지가 들어가 버려 수백억까지 다 들어가 1초만에 그게 신이 아니고 가능하나? 그럼 내가 누구라는 건 여러분 알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여러분들은 끝없는 육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편견 정견이 아니야 정견이 아니라 이 말이야 바른 보는 걸 바르게 볼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어요? 사견 사견이란 그게 편견이야 여러분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 완전한 지식은 존재하지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완전히 세수했다 그러지만 나는 거기에 세균이 2차 대전 3차 대전 저리가 알아야 얼굴에 그게 사람의 얼굴이고 몸이란 말이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못 보니까 지내는 거야 맞아 맞아? 과연 여러분이 깨끗하다 할 수 있나? 무슨 일인지 알죠? 그러니까 의사들은 자기 부인을 그렇게 예쁘게 안 봐요 바이러스처럼 볼 수도 있어 맞아 바이러스 현밍이만 들이다보는 사람은 그 바이러스로 보일 거 아니야 전부 세균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에 따라서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요 국과수 있는 사람 맨날 해부만 하는 사람도 있어 해부만 그래 안 그래요 계속 들어와 밀려 있어 하나하나 또 밀려 또 해부해 또 해부해 대장도 봐야 되고 소장도 봐야 되고 다 그걸 낱낱이 봐야 돼 그런데 그 마스크 아무리 찰동같이 써도 계속 구토를 해야 돼 집에 와서 밥을 보면 밥을 쳐다보면 밥을 쳐다보면 해부했을 때 그 안에 밥이 들어있어 그걸 보인다니까 그 사람 짜장면 먹었다 짜장면이 보여 그 짜장면 먹을 때 해부할 때 있는 그거하고 뒤집어 섞여요 그럼 그 사람이 좋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무시무시한 이 직업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고통받는 게 많이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해서 아무나 지가 신이래 그래 안 그래 증거를 가져온 신이 있었나 예수부가 다시 태어난 신이니 처음이야 박영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사랜드지 이번엔 그래 그래서 embar Defend 이렇게 Good 포기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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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군요